네 고맙습니다. 영상만 보여주고 나는 과정을 보여주니까 정치에게만 손님들은 영상을 보기 때문에 오더라고. 정치에게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영상 보고 오더라고. 정치에게 하면 귀찮지. 근데 정치에게는 난 먹고 사는 문제니까 정치에게 해야지. 오히려 손님들이 투표를 할 줄 몰라. 손님들 보면 희한해. 투표도 안하고 경제가 안 좋아졌대. 무슨 말을 해. 투표 좀 하라고. 이 양반들아 좀. 희한 자기는 투표한 적도 없대. 뭔 대소리야. 투표를 안하고 지금 투표를 꼭 해야 돼. 내 손님들만큼은 투표 다 하셔야 돼. 그래 내가 먹고 살아야 돼. 오늘 입금 시켰네. 와 고물주인 전화 와. 입금 왜 안 시켰나. 힘들어 죽겠어요. 저거 나라도 주는 거 있지 아니. 나라도 주는 걸로 입금 시켰다니까. 박원순이 주는 걸로 입금 시켰어. 박원순이가 주는 거 있잖아 이거. 자영업자 돈 주는 거. 소상공인이야? 소상공인이요. 그거 어차피 내 돈 내가 쓰는 건데. 그거 줬어요. 건물주인. 월세. 아 그게 소상공인 충동 튀기는 거야. 월세 돌려 맡기지. 안 그래요? 참. 참 희한해. 서울은. 박원순. 경기도은. 이재명. 국민은. 국민은. 이재명. 문재인. 아휴. 풍도 쪽에 계신 분들은 안철수를 좋아하더라고. 그분들도 참 이해가 안 가. 안철수 좋아하면 뭐해. 걔가 백신을 만든 사람이지 걔가. 백신 만들었고. 걔만 만들었죠.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걔를 지지하는 거예요. 걔한테 도움. 걔. 걔. 덕을 본 거지. 걔가 뭐. 뭐. 몇억. 뭐. 100억에 주드려도 안팔았다. 그거는. 청취인 하려고 안팔았겠지. 어? 나한테 팔겠다. 씨앙. 안 그래요? 100억 좀 안팔겠어요? 나한테는 10억이라도 팔겠다. 그 당시에. 10억이라도. 그 안팔았다고 영웅이래. 놀고 앉아있네. 에휴. 정신나는 사람. 안팔면 영웅이야? 어? 팔아야지. 돈되면 파는 거지 뭐. 안팔았다고 영웅이래. 정치나 무슨. 뭐라 하려는 욕심이 있어서 안팔았겠지.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뭐 다른건 안쓰잖아. 네이버백신 이런거 안쓰잖아. 알약도 안쓰고. 그럼 오르지 V3만 쓰잖아.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독과점이지 뭐. 사람들이 안써요. 다른거는. 심지어는 다른거 쓰면 의심을 해. 사람들이 의심은 한다니까. 안될까 하고 의심을 해. 더 좋아도 안쓰잖아. 나 때는 저거 썼는데. 천리안 하이텔 거기서. 응. 받아갖고 쓴거. 노턴바이러스. 자. 뒤로 빼서. 손이 늘어지지 않게. 손이 늘어지지 않게. 아. 여기서 이제 또. 쳐박아보고. 잘 잡히면 이대로 끝내고. 안잡히면 밖으로 끝내고. 안잡히면 밖으로 끄집어낼 건데. 쳐박아놓으면 잘 잡히면. 코로나가 걸렸었습니까 지금. 아니 코로나는 아니구요. 네. 하도 말을 안해가지고. 아. 나는 코로나 걸렸는데. 하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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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좀 아쉬운게. 선이 너무 얇아. 찢어질 것 같아. 이해가 안가. 기계 만드는 선을 보면. 좀 견고하게 만들지. 그런거 있잖아요. 핸드폰 단단한거 있잖아요. 핸드폰. 케이블 좀 단단하게. 좀. C타입으로. 아. 얇아. 이거 땡기면 끊어져 버려. 일할 때 잘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런. 천천히 잘하지. 여기다. 여기다 쳐박아놨더라구요. 땡기면. 땡겨서 끊어졌다고 해서. 빼버렸어. 끊어져 버려. 땡기면 끊어져 버려. 약해. 거기다 끼는. 이 짱구도 여있어. 여기다 쳐박아놨던가. 여기다 딱 해서. 딱 넣어놨어야지. 저걸로. 저거. 아까 전에 그런걸로. 그거는 안 끊어지지. 부서지도 않을거야. 아무튼. 아. 안돼 안돼. 여기까지 줬는데 말이야. 댓글에다 몰아서 저래. 쑤셔박아놨더라. 어떤 새끼가. 야. 그거 진짜. 쫓아서 때릴 수도 없고. 새끼가. 말을 그렇게 하고. 지랄들이야. 잠깐 쉬어도 되지. 하기 싫었나보네. 아니. 핸드폰 뜨거워. 그저 지금. 십몇분간 계속. 아니. 얼마나. 핸드폰 열 받았어. 핸드폰. 원래 안 그랬는데. 핸드폰 빨리 물어줘요. 빨리. 아. 찬물에 찍어? 아니야. 뜨거운 물에? 약간. 업데이트 끝나면 트림 넣어서? 아니. 그냥 가져오면 되죠? 안드로이드니까 트림 깔리지. 아. 왜 그런거 몰라. 난 다 아는데. 아니. AD가 뭐야. 안드로이드 아니야. 왜 몰라. 그런거. 그래서 가족끼리 장사하면. 내 돈으로 말릴거야. 하지 말라고. 자. 끝이 안 좋아하지. 잘됐죠? 이렇게 됐는데. 댓글도 웃겨. 쑤셔박아 넣었네. 차도 없는 새끼가. 아유. 자전거. 자전거 모덱이면서. 그렇게 쓴거야. 네. 약간. 끌고 낸게. 새끼들아. 그런 말을 왜 하고 그래. 박상 놀러오라고 댓글 위치 잡아줘도 안와. 못 와. 뭐. 맞지 않게. 이렇게 말했다가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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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